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원가 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가 첫 시간이고요 원가의 어떤 기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는 범위가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위계보다 공부하시기는 수월할 건데 계산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될 겁니다 조금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쉬우니까요 일단 원가에서 고득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일단 원가의 기본 흐름인데요 일단 기본 용어, 계산, 구조, 숙지 이렇게 보시고요 원가를 구분하는 여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기준들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챕터 1이 제일 문제도 많고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정복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원가의 정의, 원가 회계 목적이 되는데요 일단 원가가 뭔지 좀 봐야겠어요 원가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비된 자원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특정 목적이라는 것은 판매 얘기해요 판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소비를 하죠 재료도 소비하고 인건비도 소비하고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를 소비를 합니다 그때 그 소비된 자원의 가치가 원가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 하나 만들 때 원가가 얼마 들어가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의하실 거 세 가지 첫 번째, 경제적인 가치 즉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만 원가가 됩니다 금액 표시가 안 되면 원가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정상적으로 소비되는 것만 원가가 포함됩니다 낭비가 되거나 화재 같은 걸 만나서 소실되거나 이런 부분은 원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가 됩니다 단순히 재료를 구입을 했다 이건 원가가 아니에요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해야지 재료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원하시라 원가의 정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목적인데요 원가회계 목적 이런 거죠 원가회계 목적 재무회계 목적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원가회계 목적은 첫 번째, 원가 계산 및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물건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갈 것이냐 계산하는 거 또 그게 나중에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로 가가지고요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냐 그리고 팔린 게 얼마냐 또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 어떻게 되어있죠 내부 이용자 내부 이용자라 하면 경영자나 생산 담당자 이런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제품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 원가를 저감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원가회계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재무외계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재무외계도 재무제표 작성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리통제 성과평가도 어떻게 보면 재무외계 쪽에서 약간 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달라요 재무외계는 채권자와 투자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외계는 우리 회사 돈 잘 보고 있으니까 투자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반면에 원가회계는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줄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치우는 거죠 그리고 원가와 같은 경우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인데 재무외계 같은 경우는 과거 데이터를 정리하는 어떤 프로세스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도 다르고 성격도 약간 다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재무외계와 원가에게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다 이거죠 넘어가시겠습니다 일단 원가 계산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원가 즉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들인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아니면 다른 표현도 있어요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직접 재료비는 물건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된 재료비입니다 직접 농업비도 뭔지 아시겠죠 인건비 중에 제품 제조와 직접 연관이 있는 거고요 제조간접비는 기타 뭐 블락블락블락 등등등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요 두 개는 직접비 그 다음에 요거는 간접비 요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간접비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테마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원가 가공원가 요것도 오셔야 됩니다 직접 재료와 직접 농업을 합치면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반면에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요게 하면은 가공원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직접 농업비는 기본원가하고 가공원가에 다 들어가는 거죠 저거의 성격이 뭐냐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기본원가 이런 의미죠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거 기본적인 거 일단 재료 필요하고요 기계 장비를 못 쓰면 사람이 수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가공원가는 뭘까요? 재료가 스스로 제품이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재료를 제품으로 바꾸려면은 인건비 또는 기타 비용이 필요한데 그게 직전호흡비 제조간접비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제품을 가공할 때 아 재료를 가공할 때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원가하고 판간비는 구분해야 됩니다 판간비를 기간원가라 기간원가 제조원가는요 이게 기말제고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근데 기간원가 즉 판간비는 비용으로 모두 처리되고 끝납니다 재고와 비용의 차이는 뭐죠? 재고는 그 다음 년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고 비용은 그 다음 년도로 안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구분하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중 제조원가가 아닌 것을 물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공장이나 생산직 이런 표현이 있다 그죠? 그럼 제조원가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반면에 본사 영업직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있으면 판간비 기간원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같은 거 있죠? 이자 비용은 제조원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서 생기는 거지 물건을 만들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원가 계산 구조 원가 계산 구조 이게 이쪽 챕터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직접 재료비를 얼만큼 썼냐 물어볼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투입된 원가가 얼마냐 물어볼 때 있고 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얼마냐 물어볼 때 있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팔렸느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공식을 꼭 암기하시는데 이게 또 서로 다 연결이 돼요 연결 그리고 이제 간접 재료비가 나올 때 간접 재료비 그러면은 이 위에 공식하고 비슷하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이 개념 기억하시는데요 이거는 재무외계에서 공부했던 재고사산 쪽 있죠 그쪽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제공품이란 게 있는데 이건 미완성된 제품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품이 있는데 제품은 완성된 제공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출원가는 팔리는 거죠 따라서 재무외계에서는 그냥 상품이 매출원가로 바로 바뀌었는데 원가에서는 좀 단계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원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공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제품으로 갔다가 매출원가로 바뀐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원가 얘기해서는 이 프로세스로 공부하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고 세 가지 네 이 공식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별건 없어요 처음에 투이백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산 거에다가 이제 전에 있던 거하고 요번에 남은 거 감안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초하고 단기 더하면은 이제 투입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죠 기말 재고는 투입 안 한 거니까 그거 빼면은 소비액이 나와요 소비액 그리고 요번에 투입한 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과 제조간접원가 그게 될 거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경우 요번에 투입한 금액에서 완성이 안 됐던 거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완성이 안 됐던 거는 올해 완성됐겠죠 그리고 올해 완성 안 된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빼면은 제품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 나오는 거고요 매출원가는 요거 재고단원 쪽에서 공부했었죠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료 제공품 제품 같은 경우는 기초기말분을 고류를 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가 항목 중에 선급액이랑 미지급액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그 기말 결산 분개 때 수익비용 기숙시 결정이 있죠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쉬운데요 올해 돈을 지출했는데 다음 연도 또는 다음 달분이 포함될 때 이거죠 그러면 요번 달분 제외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번 달분에서 미리 지급된 걸 제외겠죠 그래서 단기 선급은 차가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지급되는 걸로 딱 맞게 나오겠죠 따라서 전기 선급은 요번 비용에 포함시켜야 돼요 요번이 있고 자 미지급 어때요? 미지급 돈을 안 주지만 요번 비용 맞잖아요 요번에 미지급된 거는 요번 비용에 더해야겠죠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정리가 돼야 되니까 정기 미지급은 빼야 되는 거죠 그죠? 요 공식을 좀 기여를 하세요 단기 것만 보면은 일단 이해되고요 정기면 시간이 지나가면 정기로 바뀌잖아요 오늘이 시간 지나가면 어제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기분은 반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이기적인 팁이 있어요 계산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를 4단계로 나눠서 계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 압축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보면 다음 것 같아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더하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자 이거 더하는 거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죠 그죠? 자 직접 재료비가 이렇게 계산되죠 기초 원 재료 더하기 직접 재료 구입에 그리고 빼기 기말 제공 이렇게 계산되죠 그죠? 직접 재료비 대신에 그 원공식 있죠 이걸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 더하기 원 재료 구입 직로 제간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기말 제공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합쳐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게 또 제품 매출 원가로 가잖아요 그죠?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더하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에다가 기말 제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제품 매출 원가를 빨리 구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은 기초에 있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더하고요 기말에 있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뺍니다 그리고 직접 재료 구입에 직접 노무원가 제조관적 원가 이걸 그냥 더해버리는 거죠 단계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압축을 해가지고요 한 번에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만 기억을 하면은 문제 풀이할 때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건 암기하세요 이건 약간 빠르게 할 수 있는 팀입니다 매출 원가는 기초 제공 더하기 원재료 구입에 기초 노무원 제조관적 빼기 기말 제공 이렇게 되어있죠 이 기초하고 기말 제공에 뭐가 들어가요? 직접 재료 제공품 제품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 같은 경우는 직접 재료 제공품 이 두 가지씩만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문제를 풀면서 계산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공식만 외워가지고는 좀 모르고요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원가계산 흐름 및 예제인데요 일단 이런 붕괴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런 붕괴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실기할 때도 좀 필요하니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재료를 삽니다 그죠?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직접 재료라고 표시하기도 해요 이렇게 합니다 재료 사고 돈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투입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비용이래 비용 그리고 인건비 투입하고 기타 비용 다 투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단기총 제조원가 된다는 거죠 그죠? 구입액하고 사용액이 다를 수 있어요 재고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뭘로 바뀌냐면은 제공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공품이 없어지면서 제품으로 바뀌어요 차변에 재고자산이 들어가거든요 비용한 자산 들어가니까 비용, 자산, 자산 이렇게 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애들은 제품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완성된 애들은 매출원가로 바뀌죠 이 마지막 분계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디죠? 그... 재고자산 편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재무액의 재고자산 재료사고 원가하는 매출원가 나오는 거는 앞에서 봤을 건데 이게 단계별로 바뀌는 거 있죠? 대체되는 거 이건 처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제공품으로 바뀌고 제공품이 제품으로 바뀌고 제품이 매출원가로 바뀌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고요 이거를 이제 공식화시킨 게 이거죠 이거 저희 객관식에서는 분계가 안 나오니까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단계제품 제조원가를 구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은 중간에 직접 놓은 제조간접비가 얼마인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요 일단 기본적인 식을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거죠 T계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직접 재료가 있는데요 기초하고 단계군이 있을 거 아니야 기말 빼면 투입뿐 나와 인건비는 재고 없으니까 인건비가 발생하면 다 제공품으로 갑니다 기타 비용도요 재고 없으니까 제공품으로 가요 그럼 제공품 차변에 이 비용이 모이고 완성되면은 제품 쪽으로 모이고 마지막으로 매출원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재료 제공품 제품 3단계로 나뉘는데요 제품의 판매에 대한 사항은 포괄손이 계산서에 기재가 되고요 제공품의 완성까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작성이 됩니다 참고로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문대표가 아니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T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붕괴가 정리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가의 기본 개념을 봤습니다 약간 좀 축약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 정도만 보셔도 객관식 품된 지장이 없으니까 제가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공식 좀 암기하시고요 반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1 2 2 2 2 3 4 5 5 5 5 5 6 6 10 10 11 12 11 12 12 12 12 12